reference 안녕하세요. מכ진치키치키치키 게임입니다. 오늘 해본 게임은 캠핑이에요 캠핑 매우 기대돼요 너에게 너와 너의 친구들에게 캠핑의 느낌을 줄이기 위해 만든 게임이야 산속 깊이 여행을 갈거야 그리고 살아나 봐야 돼 자 숲속의 게임을 즐겁게 즐기길 바래 모여서 캠파이어도 하고 그러나 보다 저 상점에서는 메디캣, 플래시 라이스, 스몰 스몰 이거 쿠킹거 알죠 스몰 이게 머시멜로랑 초콜렛이랑 쿠키랑 이렇게 해서 먹는거 우산 그 럭키코인 게 있어요 내가 이걸 사게 될지 안 사게 될지 모르겠네 자 일단 가볼까요 오 사람이 꽤 많네 294? 이게 무슨 넘버지? 윈넘버네 이거를 294번이나 이겼다고? 오 이게 재밌나보네 안녕 넌 눈이 참 이쁘구나 이거 볼까 인포? 원래 오리지널 게임이 있었는데 다시 만든거래요 재밌으면 게임 좋아 오우 오우 나 깜짝 놀랐네 너 떠 있는 줄 알았잖아 자 클릭 히트 플레이 호텔 오 호텔도 있어 여기 안에 클릭 히트 플레이 캠핑 투 우리 애는 지금 캠핑 원에 와 있어요 음 좋은데? 여기 샵이에요 아까 밖에서 본거 있죠 스몰 먹지 않으면 캠핑을 간게 아니지 맛있겠다 아우 아 좀 전에 밥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맛있게 느껴지지? 하하하하 먹고싶어 달달한게 땡긴가 본데 지금 프레쉬 라이트 이거는 프레쉬죠 어두운 곳에 갈 수도 있으니까 우산 우산이 왜 필요해 날씨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오우 비를 맞으면 데미지를 있는데 우산을 쓰면 데미지를 막아준대요 아 비를 맞으면 안되겠구나 음 럭키 코인 볼까요 이걸 갖고 있으면 이 럭키 코인을 갖고 있으면 행운을 증가시켜준대요 우리 뭐 행운이 필요한가봐요 메디킷 이건 다쳤을 때 힐링 해주는 거겠죠 여기 친구들 꽤 많구요 이 사람들은 왜 게임 안하고 여기 있는거지? 안녕 아우 세바 안녕 어 자 어떤거 타볼까 사람 많은거 타보자 저쪽거 어 나도 데리고 가 또 쳤어 나도 데리고 가 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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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안개 속으로 빠졌어요 어 스펙기우리에 온걸 환영해 넌 스몰헤드 가졌구나 자 숲이야 원더포레스트라고 숲에서 뭔가 유용한 아이템을 찾으세요 어 뭔가 유용한 아이템을 찾으래 어 앉지마봐 이거 뭐야 백팩 백팩 못가자 뭐 없어? 뭐야 나 못나가? 어 아 연료에 나가는거야? 뭐 뭐가 아이템을 찾으라고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네 할 수 있는게 없어 자 여기 보면 레이크 호수구 캠프가 있고 케이브 동굴도 있네 어 뭐가 많아요 음 근데 뭐 필요한거 챙기려고 하는데 필요한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 이거 뭐 샌드위치? 샌드위치 좀 사봐 아 아 안되네 뭘 아무것도 잡힐 수가 없는데 나 이 백팩을 메고 싶은데 자 저기 친구가 있는데 가보자 뭐야 너 여기 왜 숨어있어 아 이거 뭐 주웠어 지금 봤어 내가 너 너 뭐 주웠어? 그거 뭐야? 그거 뭐야? 어 이거 뭐야? 캠핑트린 건너? 5인 가족이 캠핑장을 갔는데 실종되었다고 한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4명의 가족이 캠핑장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어린 막내 아들은 아직도 행방불명 상태다 책 논란이 살인자로 잡혔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 웬일이야 사람이 죽었다고? 다섯 명의 길을 다섯 명의 가족이 갔는데 사람이 다 죽었다고? 밤이 오고 있어 어 뭐지 이거? 이거 무서운거야? 어 저기 뭐 있는데 어 못 잡았어 하아 아무것도 결국엔 아무것도 가진게 없네 텔 스토리스라고? 잠깐만 나 이거 어 내가 잡아야지 못 잡지 난? 어 잡았다 어 나는 저 아까 거기 가고 싶은데 어 못가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어 누군가 날 막고 있어 아 이런 불길한데 이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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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런? 어 뭐야 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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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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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 런 런 왜 아무도 도망 안가? 나만 도망가? 아 아까 거기 있잖아 그래서 뭘 찾았었다고 그 전에 어 프레쉬 찾았어 프레쉬 오케이 아 아까 그건가? 그러네 가족이 다 죽었다고 아 아 아 우리 캠프를 가야 돼 캠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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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야? 어? 방금 누가 죽인 소리 났는데? 아 무서워 무서워 선이 일어나 해가 뜨고 있어 많은 친구들이 사라졌어 오히려 텐트가 부서졌네 텐트가 사라졌어 사람이 많아서 텐트 하나에 다 못 자니까 너는 오늘은 동굴에 가서 쉬어야 돼 오늘은 케이블로 가야 돼 저기 누구지? 헤이 가이즈 너네 누구야? 어? 얘네 사냥꾼인가봐 안녕 나는 이 공원 지킴이 다니엘이야 여기 캠핑장에 곰이 자꾸 나타나서 사슴들을 죽이는 것 같아 문제가 좀 심각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여기 보이는 곰 덫을 여기저기 설치할 예정이거든 저기 산장 근처에만 있으면 너희들은 다 안전할 거야 하지만 조심해 이거 우리 주는 거야? 얘 쿨러 너 카메라 앞에 딱 있으면 어떡해 난 못 잡네 여기서 너무 시간 끌면 안 돼 케이브 쪽으로 가야 돼 케이브 쪽 오늘 밤은 케이브에서 자야 된다고 그랬어 어? 망치다 못 잡아 이거? 안에 망치 있단 말이야 이거 봐봐 야 비켜봐 쿨러 쿨러 안 보여 여기잖아 망치 이걸 어떻게 잡지?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얼추 저쪽 케이브 쪽에 가있자 어 이런 데가 있었어? 어 여기 있네 어 여기 우물이 있네 어 아무도 없어? 어? 우리 케이브 왔네 어? 밤이 오고 있어 여기다 케이블로 들어가자 케이브 들어가자 뭐야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게임이 아닌데? 무슨 비가 맨날 와 오 하늘 봐 비가 이상한 길쭉한 비가 오고 있어 아 맞다 샌드위치가 들어있는 피크닉 박스를 산장 옆에 두고 왔어 그래 피크닉 바스켓이 있는데 어 그 여자야 어디 갔어 완전히 나갔나 보네 사라졌어 누군가는 그 피크닉 박스를 가지러 가야 될 것 같은데 피크닉 바스켓 얘랑 나랑 둘 남았는데 같이 갈까? 야 같이 가 이거 후레쉬드 없으면서 난 여기 있어야 돼 난 여기 있어야 돼 비 맞으면 안 돼 거기다 죽겠어 나 이러다 어 이거 뭐야 나 에너지가 너무 없는데 뭘 하기에는 어쩌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다리는 것 뿐인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잖아 이리 어쩌지 아이 참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가면 죽고 나가면 죽고 그 친구도 사라졌어 오로지 나 혼자 나왔어 같이 온 친구들이 트럭을 같이 타고 왔던 친구들이 다 죽었어 어쩌지? 비는 오는데 난 비 맞으면 바로 죽는단 말이야 나가면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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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? 댓글 좀 남겨줘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 지금 이 상황에서 난 나가면 죽어 금방 아 이거 그냥 해가 뛸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?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이? 비가 오는데도 참 별은 잘 보이네 이거 봐 지금 우리가 보아하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게임이 안 끝날 것 같은데 누군가는 지금 피크닉 바스켓을 가지러 가야 돼 그럼 지금 나가면 죽는 건데 죽으란 얘기잖아 아아 아이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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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나가자 흐악! 안돼! 친구들이 없으니까 다시 방법이 없을까? 이거 먹자 좀 하이 도망가 으 무서워 케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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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따라오지? 다 어디갔어 뭐것도 없어 어 렌턴 렌턴 짖었구나 기기 디디 더 디제이 어우 디제이야? 안녕 기기 어 니 얼굴 참 맘에 드는데? 난 코인이 있다고 어?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거야 여기 오 오 오 오 오 올라오지 있는거야 우리 여기 이렇게 오 오 됐어 됐어 됐다 모자가 걸리는거 같은데 여기 넌 어떻게 거기 위에 올라왔니? 오 됐어 이거봐 모자로 모자로 있는거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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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? 왜 또 일로 왔어? 아우! 아우! 가지가지 한다! 가지가지 해! 진짜! 어! 봤어? 어! 뭐야? 어... 나 진짜 농담 안 하고 아! 닭살! 아! 아!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? 먹으면 또 아픈 거 아니야? 나 안 먹기 싫은데? 어! 먹으면 또 아픈 거 아니냐고 믿을 수가 없잖아! 나 안 먹었어! 나 안 먹었다고! 이거 봐! 나 안 먹었어! 얘 아퍼! 헉! 나 안 먹었어! 나 안 먹었어! 나 안 먹었어! 야! 샌드위치 잘못된 거 먹으면 아프고 많은 거 아니야? 왜 죽어야 돼? 어? 친구! 나 안 먹었어. 우리는 쌍둥이 였나 봐. 좋아하는 거! 어? 뭐? 입구가 막혔어! 갑자기 새 길을 찾으라고? 여기서? 도망간다! 오, 깜짝아! 뭐야, 어떻게 해야 돼? 너 뭐 알고 있는 거 같아. 곰이 있다고? 근데 누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니, 지금? 오, 곰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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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이다! 오, 오! 이럴 거면 메디슨하고 우산하고 샀지. 어, 또 왔어. 완전 엉망이야, 이 캠프 이거. 이 캠프 완전 엉망이야. 그러니까, 밤에만 공격하는 거 같아, 우리를. 아, 오늘 밤을 잘 버텨야 되는데. 엉망인데 이거 완전히? 엉망인데 이거 완전히? 에헤, 에헤즈풀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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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너만 따라가겠어. ecc,AUX1 오, 이 사이드 워그에 이렇게pur up? 오, 뭐야? 자, 로보트 춤추출 하는 구나? 오... 오...예... 붐... 오.. 에쥐풀트가 납치 됐어 장난쳐 지금? 장난쳐 얘 없어지면 어쩌라고 나보러 엘지할트를 찾아서 구해야 돼 돌아버리겠다 진짜 이거 이거 뭐야 팔자국 있어 아무래도 날 낚으려고 이러는 것 같아 여기 찝혔어 근데 여기서 사라졌어 아..여기서 찝혔는데 다리를 하나 놓고서 이거 에즈 푸트 다른 다리는 아니겠지? 아..여기서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어 저있다 어 너 왜 묶여있어 내가 풀어줄게 오케이 에즈 푸트 에즈 푸트 에즈 푸트 에즈 푸트 어 레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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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여기 들어오고싶어 아님 동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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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죽었어 나 혼자 살았어 동굴이 안 보여! 동굴이 이렇게 멀리 있었어? 아직 살아있어 버티면 돼 하룻밤만 어떻게 해야 되지? 바로 튀어나갈 거야 나 들어오면 어우 무서워 하룻밤만 버티면 돼 나는 아주 살아있다 라고 써있어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이대로 있으면 되는 거야? 소리내지마 소리내지마 발소리내지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어? 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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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산 쓰고 있어 문 열고 나갈 준비하고 있어 여기 어깨 움직이지 마 어? 무슨 소리 난다 무서워 어깨 움직이지 마 어깨 움직이지 마 어깨 움직이지 마 어깨 움직이지 마 무섭고 얻은 기운이 숲을 덮고 있어 높은 곳으로 올라가 하이언 그라운드 어디 가야 돼 아까 거기 뭐야 이거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 이렇게 오래 걸려 릴로링이 뭐 이렇게 오래 걸려 더 차오르면 안 돼 이거 뭐야 뭐가 차오르는 거야 도대체 이 와중에 하늘은 이쁘고 이 와중에 하늘은 이쁘고 오우씨 우어우 오우씨 우어우 오우씨 우어우 오우씨 우어우 오우씨 우어우 왜 죽은 거야? 오우 오우 아 여러분 난 난 여기까지 오우 닭살 보여주고 싶어 아 내가 엔딩을 못 본건 미안해요 내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시 도전해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 비디오가 재밌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요즘 로블록스 계속 하고 있는데 로블록스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블록스 꾸준히 할 거거든요 로블록스 좋아하신다면 구독도 구독도 해주세요 로블록스 비디오를 꾸준히 볼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캠핑 시리즈를 꾸준히 해보려고 해요 많이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류의 비디오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세요 구독해주시면 이런 종류의 비디오를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어? 안녕? 카리콘?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빠이 체크체크체크기야 야! 너 막지마 빠이 체크체크체크기야 체크게게 한글자막 by 한효정